다음 주에 만나요! 밥 먹었어? 응 저한테 밥 먹었어? 저한테 밥 먹었어? 밥 안 먹었어 가서 먹어야죠 말 이렇게 해야 돼요? 저희 동갑이잖아요 아! 나에서 당연히 밥 말해야죠 밥 먹었어? 나는 안 먹었어 하긴 취약했거든 아... 난 안 돼 언제부터 친해졌을까? 너네 되게 친해 보인다 오늘 약간 친해졌어 아니요 그럼요 오늘 되게 빨리 갔어 어... 수고 많아 뭐요? 거짓기 맨 처음 도착하다가 잡히는 것 같고 아니야 괜찮아 진짜 너 응 괜찮아 빨리 갈 거야 가볼까? 아니 알겠다 너 입어야 돼 하하하하 너는 손이 큰 편이나 작은 편이야? 나... 손바닥이 큰 편이야 난 손이 진짜 작거든 아 진짜? 대볼래? 이쪽? 이쪽 이쪽 그치 그니까 나는 좀 작아 작은 건가? 작은 건가? 그치 별로 응? 어우 손이 싫어 다 많이 싫어? 만져볼래? 내가 더 차가운 것 같은데? 그런데? 내가 수정님께 진짜 싫어 그냥 이것도 못 파 야 또 못 파 또 못 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조금... 아 그러니까 쪼롱은 쪼롱은 저렴 아까... 저... 고소...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진짜 눈 딱 감고 눈만... 눈만... 눈만 계속 감고 있어요 아 야 경치 좋다 야 경치를 보자 내려갈 땐 눈 감고 아니야 난 눈 뜰 거야 눈 뜰 거야 너 어딜 거야 너 얼마 안 올라가네 흐흑 히히히 하아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카메라에는 안 찍혔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좀 무의식적으로 다은이 손을 꼭 잡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 꼭 잡고 그냥 계속 잡고 탔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혹시 찍혔어요? 안 찍혔죠. 아쉽네요. 아 잠깐만 나 머리 괜찮냐? 너 머리 나왔어. 됐어? 응. 됐어? 내가 좀 문제인데? 아이고 나... 오! 오! 맛있어.